Q.모델의 인생 Q.모델의 인생 Q.모델의 인생 Q.모델의 인생 Q.모델의 인생 Q.모델의 인생 어릴 적 방송에 나왔을 때 웃는 모습이 과하다고 안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웃는 모습이 가장 자신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 웃는 모습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틀렸다고 느꼈어요. 모두 각자 예쁨이 있고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. 지금은 행복해 보이고 기분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저의 웃는 모습이 좋아요. 저는 평상시에는 의외로 산책하는 것 좋아하고 집에서 향초를 피우고 재즈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 좋아해요. 퍼포먼스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는 완벽주의가 발동이 돼요. 연습할 때 그 완벽주의 때문에 가끔 예민해지지만 대중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. 저는 정말 진심으로 완벽할 때까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면서 즐기면서 무대를 올라가요.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완벽주의의 모습들로 인해 지금의 나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에는 저번 앨범보다 더 힙함과 더 러우한 나티를 보여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앞으로 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. 그리고 이번 앨범에도 그 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더 기대가 돼요.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긍정적으로 쿨하게 살아내길 응원할게요. 열심히 시정할까요? models Born to be XX I'm Maddie 끝